구독! 좋아요! 요! 진즈업 브로우! 요 맨! 요 맨 왓츠업! 왓츠업 왓츠업 보이! 왓츠업 보이! 어 운동 레츠 기릿! 아 뭔 또 운동이야! 어? 비실비실매인! 헤이 맨 내 몸 뺨! 내 몸 정말 왕짜가 울퉁불퉁맨! 그리고 팔 근육 울퉁불퉁맨! 오케이? 너 뱃살 추렁! 팔 추렁! 그러니 운동 레츠 기릿! 아 진짜봐 오늘은 솔직히 피시방 가자 젊은 놈이 말이야 벌써부터 나태와 취락에 빠져가지고 벌써부터 게임하고 놀생겨봐 싸대기! 아파 안 아파 어? 뭐하냐? 아프진 않은데 아프진 않은데 어? 아 야 폭력은 나쁜거야? 폭력은 나쁜거야? 폭력은 나쁜거야? 아 야 데코야 솔직히 어제도 운동 같이 가줬잖아 내가 그래서 3시간 동안 자전거만 탔어 지금 다리 알이 아주 배겨가지고 너무 아파 그렇다면 다리! 아아아아아아악! 잠시만 잠시만! 야 알 배겼다고 어? 그만 웃어요 싸이코야? 아 잠깐 오늘은 무조건 피시방이야 알았어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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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자 야 오늘 피시방가서 형이 배그 보여줄게 형이 요즘 배그 물올랐거든? 오오 배그 안해봤는데 아 내가 그럼 뭐해봤어요? 어 롤 오케이 형이 또 롤 챌린지거든? 따라와 오케이 오케이 티가 어딘데? 브론즈 하핳 형 한손가락으로 해줄게 가자 피시방 하하하하 오케이 왜 야 진섭아 따라와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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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쟤 잡아x3 쟤 잡아x3 키 뭐 어때 야 대게여기 도서가지야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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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행이다 못들었나보다 야 우리 지금 돈 없어서 도서관에서 게임하는 거 까먹었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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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봐 니 컴퓨터 왜 니 컴퓨터 너 망가진 것 같은데? 왜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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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너 때문에 승금장 떨어졌잖아 내 알파 아니구요? 빨리 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아 야! 니 때문에 실버 승금장 떨어졌잖아 근데 너 챌린저라며 아 이거는 내 동생 아이디인데 내 동생이 실버 찍어달라고 했단 말이야 이에 이에 그리시겠쥬 아 저 때문에 도서관에서 쫓겨나고 야! 할건 없는데 학교 뒤에서 한 번 빨까? 가자! 입 좀 심심한데 좀 한 번 빨까? 가자! 야 가기전에 선생님 있냐? 없지? 없겠지 우리 그때 기억나냐 중학교 때? 이 거리를 학교였나? 중학교 때 친구였나? 아 친구 아니었나? 아니였어 아 그래? 미안하다 헷갈렸다 야! 오케이 왔으니까 한 대 빨자 사탕 있지? 주파초스 어 나 메론만 나 메론만 오케이 주파초스 하나 빨고 들어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요즘에 진짜 할게 드럽게 보자 방학이라서 그런지 그치? 아이 근데 방학인데 왜 학교에 선생님들 눈치를 봐? 응? 아 눈치 보면 안되냐? 아니 눈치 보면 안되냐고 내가 학생 신분이니까 눈치를 봐야지 아빠 너 어 괜찮냐?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 어? 야 어?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교 뒤에 가본적 있냐? 어? 야 나 19년 살면 3번도 가본적 없는거 같은데 어? 우리 학교 뒷사인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? 괜찮은거 같아 가자 오케이 콜 가자 렛츠 기립 콜 콜 기립 어휴 힘들어 와 드디어 도착했다 아휴 지다 뒤 야 오래간만에 등산하니깐 다리가 진짜 뭉개질거 같아 그러면 한번 다리 네 개꾸띠 고마워 시원했어 야 근데 ี고 bobbyắc 이거 난 황금색 검이나 신기를해서 한번 때려봤지 야 근데 학교뒤에 이런거 있어냐? 진서바 근데 merchants 고 toil 그냥 밟.. 밟고 저 한번 가볼까? 한번 가보자 야.. 학교 뒤에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봤는데 개미가 많지? 아.. 가라! 아 뭐래? 빨리 와 같이 가야지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잠시만 개미가 왜 이렇게 많지? 야 나 물었어 어? 어? 지.. 지.. 진사마.. 나갑게.. 야야야야야 야야야 의사이들 야 야야야 야야야 어.. 어.. 진사마!! 일어내봐 할아버지님 누구세요?! 젊은이들 일어나는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여 니들 어떻게 내 계지를 찾은 것이여? 딱 말하지 않으면 괴미들이 당신들을 잡아먹을 것이오 왜? 잡아먹다니요? 얘가 범이네요 얘 할머니 저희는 그냥 뭐야 학교 뒤에 산책하다가 황금색 거미가 보이길래 따라온 것 뿐이에요 그치? 얘가 나쁜놈이야 뭔지 알아봐 황금색 거미? 황금색 거미가 학교 뒷살렸었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너희들 거짓말하면 죽는데 어? 진짜라니까요? 그치 진성아? 이 복권 진짜예요 거짓말하는 거 같지 않고 내가 사실 심심하거든 그래서 내가 사실 새로운 슈트 같은 걸 만들었는데 말이오 너희들 둘 중에 가위바위보 이기면 그 슈트를 줄 것이고 진사람은 엄청난 벌칙을 받을 것이오 에? 아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이거 지갑 이거 사형감이에요 이거 지금 청소년 잡아놓고 이렇게 이상한 짓 하면은 그치? 제가 이길게요 예 벌주세요 어허허허허허 어 저 친구 웃긴 놈이었어요 너 이름 뭐야 저어 진섭이에요 어 너 탈락 네? 어? 개이득이고요 그건 제가 슈트를 입는 건가요? 슈트가 뭔데요? 너 탈락 어허허허 진짜로 가위바위보 이기면은 한 명은 사는 거고 한 명은 벌칙을 시게 받을 것이오 어이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아 잠시만요 할아버지 저희 묶여있는데요 입으로 해 입으로 안 안 안 안 안 내며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 제가 이겼어요 어 그래 니가 이겨졌어 야 잠시만요 넌 내가 풀어줄게 일로와 어이 감사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저 가두시면 어떡해요 어 젊은이 그 안에 있는 옷을 입으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옷을 입고 나오라고 아니 뭔 소리야 이걸 어떻게 해 구멍이 작은데 아씨 뭔데 이게 엔트메 헬메? 구출? 레깅스? 뭐야 이거 이거 입으면 돼요? 어이 젊은이 그거 빨리 입고 나와봐 니 친구한테 어 재밌는 걸 보여줄 테니까 제 친구한테 뭘 보여줄 건데요 야 진섭아 괜찮냐? 나 이런 걸 싫어 아 진짜 아 좀 아 뭔지 할아버지 옷 입었어요 그래 이제 C 버튼을 눌러보라 C요?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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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몸이 콩을 말했어 어 할아버지 이거에요? 어이 잘했구만 이제 작아졌지 다시 커질려면 C 버튼을 눌러봐 우와 야 진섭아 뭐야 제게 묶여있어 아 아 몰라 아 친구는 벌칙을 받아야지 이제 니가 몸이 조금 이따서 저 친구의 몸에 들어가서 어 어 저 친구의 몸을 담아 먹어보라고 그리고 나올 때는 그 똥 싸는 구멍에서 나와야 돼 한 그림면 너도 죽어 내가 사실 폭발장지를 그 몸에 달았거든 알았지 에이 아 내 몸에 폭발장지를 달아요 아 할아버지 이거 너무 장난이 심한거 아니에요? 어허 무단침입자들이 많이 많아 빨리 확인해 알겠습니다 아 싫어 진섭아 진섭아 미안하다 진섭아 이 벌레나 들어간다 아 으아아아악 으악 어 어 진짜 어 어 어 진섭이 지금 갈비뼈 아니야 지 진섭아 틀려? 틀려 어 어 어 어 그 이제 젊은이 그 갈비뼈 좀 이렇게 살랑살랑 바로 차봐 안가면 친구를 죽일거야 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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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친구의 갈비뼈를 발로 찰라 그러세요 진섭아 네 어 뭐라고? 하라고 어 알았어 한번 해볼게 하앗 아 진섭아 미안하다 으악 어 진섭아 안 아파? 아 아 아이 갈비뼈를 불어트렸나보네 굉장히 아파하는거 보니까 으응 할아버지 이 정도면 됐잖아요 이제 봐주세요 안돼 안돼 하나 더 불어트려 네 진섭아 미안하다 흫 진섭아 하지마 하지마 내가 살아야지 으응 진섭아 안아프냐 으응 으응 어 이제 이건 아닌거같애 너 친구의 갈비뼈를 부실란뇨 이건 말이 안돼요 어이 어이 그건 나오기실어 네 친구는 아직 살 수 있는 몸이고 너는 평생 거기서 같이 오싶은거야 마지막이야 그거 뭐 그 가까운 곳에 그 뭐 남자의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그거 발로 한 대 잡아 네?! 넌 묶여있는 놈이야 죽고싶어 진섭아 여기가 똥꼬몽 같은데 이쪽이 곧곧곧곧곧곧곧 하아악 진섭아 괜찮냐 아이고 그래그래 이정도 재미면 됐다 이제 네 친구 몸속에 물을 넣을 것이여 그럼 너는 바로 그 압에 있는 똥꼬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알았지?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이 물이 들어온다고요? 진섭아 너무 빨리 물 들어와 너 물 마시고 있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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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진섭아 사기야 줘~~~ 어! 진솔아! 몸이 커진다 미안해!!! 아아아아아아앜!!!!